반갑습니다. 외국어 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25학년도 생명과학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아래는요. 박지양 선생님의 수능 정규 커리큘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스터 커리큘럼. 부스터라고 하는 뜻이 촉진한다, 증폭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규 커리큘럼을 증폭시키고 여러분 한 단계에 나아가게끔 촉진시키는 그 커리큘럼을 소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달라진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의 1등급 만점에 가깝도록 만들어줄 모의고사 마지막으로는요. 강좌 하나하나마다의 상세한 설명까지 담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바로 수능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능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능 입문부터 시작해서 개념 기출 그리고 엔제와 파이널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정규 커리큘럼이 되겠죠. 이 안에 선생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요. 수능 입문에는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생명과학 자체가 처음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전범위 입문편이 있고 특히나 나는 유점만 약점입니다. 유점만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수능 입문 유전편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입문편을 거치고 나면 개념 완성 강좌 중에서도 스튜디오 버전과 그 다음에 현장 버전이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개념 강좌 안에서도 스튜디오 버전은 아예 하나하나 용어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원 간에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스피드한 실력편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한 번이라도 생명과학을 겉핥기라도 다뤄받던 학생들 위주에서는 뼈대를 굵직굵직하게 잡으면서 문제를 적당하게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내는 그런 위주의 스피드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기출 강좌에서도 선생님의 스튜디오 버전과 핵심을 담은 현장 버전 두 가지로 나뉘었고요. 고난도 그리고 엔제라고 불려지는 이 강좌는 완전히 자체 제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스킬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200문제, 이 어려운 200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엔제와 마지막, 파이널, 시즌 P, 시즌 J, 시즌 H라고 해서 이 강좌, 즉 이 시즌 안에 들어있는 모의고사의 특징까지도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강좌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정규 커리큘럼은 이러한데요. 선생님이 이런 커리큘럼을 쭉 진행을 1년 동안 하면서 현장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물론 우리도 공부를 하다 보면 쭉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완강하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중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멈춰지기도 하고 아니면 학사 일정에 따라서 내신 시험이다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잠시 멈춰야 되네 그렇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난 분명히 그 전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던가 그 중간에 끊어졌던 그 벽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부스터입니다. 자 부스터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개념에서 예를 들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유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념에서는 충분히 공부도 했고 문제도 적당히 풀었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내면서 문제 안에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때 벽을 느낄 때 우리 단일인자 또는 다인자 소위 말해서 각각의 단원별로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 앞에 있는 개념 강좌를 또 듣는다 또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다. 여러 번 풀어보는 것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지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각각의 단원별로 선생님이 단원 안에 들어있는 주제별로 이와 같이 스킬을 체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기출문제라 가지고 이 문제를 개념과 함께 어떤 식으로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눈에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는 짧습니다. 3강, 4강, 5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강좌인데 이 강좌 안에서는 기존에 공부했던 애들이 중간에 멈췄을 때 또는 잘 가다가 잠시 쉬었을 때 그 전에 있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부스터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감각을 잡는 아 맞다 단일인자는 이렇게 풀었었지 다인자는 이렇게 풀어야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구나 가계도 문제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강좌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뭐 5강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한번 몰입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짧지만 굵게 여러분들을 공부로 향한 마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강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었는데 기출문제 다음으로 N제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만약 고난도 변형된 문제를 만났을 때 막상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스킬들이 채화되어서 이런 문제를 적용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돼요. 이런 커리큘럼은 이미 24학년도 강좌에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다음 단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평까지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다음으로 25학년도를 위해서 두 개의 강좌를 더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이해하는 흥물의 전도 특강 또 두 번째는 모두가 이해하는 근육 특강 짧지만 자 간단하게 그 흥분의 전도 개념을 통해서 풀었던 개념을 통해서 익혔던 내용을 체화하면서 바로 기출문제 난이도를 자 기울기를 올라가면서 풀어내는 이런 형태의 짧지만 강력한 강좌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이 강좌를 만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7월이랑 8월 정도 8월 정도 또는 9평 지나고 나서 하반기 때 어떤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상반기 때 그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를 열심히 기출문제라든지 이렇게 풀면서 감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에 유전에 몰입하는 바람에 유전에 몰입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 실모를 보려고 했더니 흥분의 전도나 근육에서 계속 틀려요. 선생님 지금 시험에 현장에서 치고 있는 3개의 시험이 있으면 3개의 시험 중에 2개는 흥분의 전도 문제를 틀려서 또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풀 때 좀 보는 방법은 아는데 느리게 푸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상담을 들어보니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다. 또는 흥분의 전도나 근육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감 잡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 때 개념을 공부하고 정확하게 문제 풀어내는 방법을 서위반에는 기추문제 그 전에 스킬을 체화하고 다양한 기추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흥분의 전도나 근육을 딱 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지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개념을 다시 배울 수도 없고 기추문제에 아주 쉬운 기추문제부터 단계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뛰어오르고 싶었는데 개념을 들어도 기추문제를 적당히 풀어도 감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짧고 묽게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과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표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분수로 등장하는 근육을 푸는 방법 그리고 요즘 24학년도 문제처럼 근육에 해당되는 G번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선에 따라서 단면이 보이는 거 영역별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강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4학년도 수능 문제 안에 들어있는 이 정답률을 보면서 우리의 시험은 드디어 한 문제 싸움이 되는 셈입니다. 한 문제 싸움이 되려면 유전도 유전이지만 비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흥분의 전도와 근육을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에만 힘썼다라고 얘기한다면 막판에 흥분의 전도라 근육까지도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 부스터 커리큘럼으로 전도와 근육까지도 추가로 25학년도 개설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 도대체 아까 시즌 B 시즌 J 시즌 H가 뭔가요? 선생님은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내놓는 시즌 모의고사 있죠? 시즌 1, 시즌 2, 시즌 3 내놓는 시기에 따라서 시즌 1, 2, 3가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부여하는 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강조 커리큘럼을 준비할 때 와 진짜 고민 엄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에 모의고사에 관련돼서도 완전히 탈탈 털어서 우리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고민을 했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의고사를 내놓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공부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개념을 빨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몰아치면서 어느새 개념과 기출문제를 확 하고 빨리 마무리해 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천천히 나오는 그 시즌제의 모의고사가 아니라 바로 보자마자 자 이와 같이 개념과 기출문제 딱 풀다 보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고민되는 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임어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수험생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개념과 기출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개념과 기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생명과학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수능은 항상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 안에 개념과 기출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이거를 한번 다뤄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즌P 타임어택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유저는 조금 복잡하게 좀 냈고요. 반면에 유저는 필수적인 유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개념과 그리고 유저의 기본적인 기출까지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시즌P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즌P 모의고사의 모의고사를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이제 적절한 문제, 개념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필수적인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찾기 마련이에요. 나 지금 문제 난이도가, 유전의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느 정도 평해에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분명히 고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제2 모의고사는요. 선생님이 이름하여 멘탈관리라고 적었죠. 자, 멘탈관리라고 하는 건 어떤 시험을 치다 보면 드디어 6월 평가원 지나고 9월 평가원 정도 되면 9평 넘어가는 시험을 보면 분명히 그 문제 안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어내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들어 있어요. 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시점이 뭐 10번에 있다던가 아니면 11번 아니면 뒤에 17, 19번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시간 안에 풀어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툭 하고 등장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험생인지 또는 이 어려운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를 다 관리해 나가면서 자, 마지막에 이 문제 마지막에 가장 어렵게 했던 이 문제를 끝까지 부여잡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 있는 난이도 있는 시험에 내가 노출되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학생인지 그래서 시즌 P와 시즌 J는요 성향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 문제를 끝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시즌 P에 시즌 P에 도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고난도 기출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어려운 기출 문제까지도 나름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 좀 된 것 같은데 나 이제 기출 문제까지도 어려운 문제까지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변형된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안에서 내가 멘탈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시즌 J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 H는요 당연히 올해를 담은 모의고사가 있어야 되겠죠. 올해를 담은 올해 전체적인 평가원의 경향 그리고 EBS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담아져 있는 시즌 H까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시즌인 거죠. 내가 어느 시점까지 완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자,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베타 버전이 뭐냐면요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이 도대체 시즌 P가 타임어택이라고 했는데 어떤 느낌의 타임어택입니까? 또 두 번째는 멘탈 관리, 선생님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선생님의 시즌 베타 버전 베타 버전은 아시죠, 여러분. 먼저 본 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 번씩 툭툭 이벤트로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6월 평가원 전에 공개하는 베타 버전이 있고요. 그래서 베타 버전의 P 시즌 P의 베타 버전 그리고 시즌 J의 베타 버전이라고 얘기해서 각각 시즌 P와 시즌 J의 베타 버전을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앞으로 다시 구매하기 전에 아, 이런 게 시즌 P의 느낌이구나. 이게 시즌 J의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모의고사에 되게 힘줬는데 느껴졌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선생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첫 번째를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의 수능 정규 커리큘럼 당연히 입문부터 개념, 기출, 엔제와 파이널이 있고요. 거기다 부스터,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죠. 분명히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벽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기억해 두세요. 박지영 선생님의 부스터 커리큘럼이 있었다. 부스터 커리큘럼에 그 각각의 선생님이 쪼개놓고 짧게 짧게 만들어 놓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뛰어넘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완성되었을 때마다 저의 모의고사를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요. 자, 선생님의 강조는요. 이번에 25학년도 가장 먼저 만나겠죠. 개념완성 패키지입니다. 개념완성 패키지에서는 첫 번째 개념완성, 개념서가 있고요. 개념서와 함께 같이 패키징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리력, 관리력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개념,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뼈대를 완성할 수 있는 개념을 공부했는데 개념에 딱 걸맞게끔 이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낼 만한 여러분들의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출문제 자, 365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낱권으로 좀 찢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초반에 할 때는요. 저도 요즘에 약간 어학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매번 뭔가 내가 뭔가를 쏟아내기만 하다가 나도 뭔가를 배우기도 할 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어떤 뭔가를 배울 때 두꺼운 책 한 권을 끝내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중도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낱권으로 찢어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개념의 1단원과 2단원을 공부한다. 그럼 1, 2단원에 맞춘 개념을 공부하셔야죠. 개념. 그 다음에 또 신경계 호르몬 방어. 신경계 호르몬 방어만 들어있는 관리력.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마지막 흥불의 전도와 근육만 전도근육 특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근육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유전파트 유전파트도 두 개로 찢었는데요. 자 첫 번째 유전파트가 있고 또 두 번째 유전파트 그래서 유전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전이 두 건 마지막이 5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총 6권의 기출문제가 함께 포장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완성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기출문제 365문제를 가지고 자 전체적인 기출문제 뼈대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죠. 기출문제 중에 한 대략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선생님 20%는 어떤 기출인가요? 나머지 20%의 기출은 지역적인 개념을 묻는 기출 또는 고난이도 유전파트가 들어있는 기출 이런 기출은 고난이도 문제 기출문제는 한 번만 볼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들을 2회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나중에 선생님의 기출 완성서에 모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개념 완성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앞에 있었던 생명과학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입시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개념은 몇 번 공부하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 때 공부 한 번 하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어요. 알고 보면 개념을 공부하는 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한 번 배웠던 이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개념을 잊어버렸을 때마다 다시 개념에 해당되는 강의로 돌아가는 건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건 선생님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여러 형태로 만들어낸 빈틈없이 개념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전 모의고사 자 비유전 모의고사는 총 비유전이라고 하는 개념만 담아져 있는 27회 모의고사인데요. 기본편 그리고 실전편, 지역편까지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끝까지 꼼꼼히 마지막 수능치기 전까지 자신이 모르는 부분 혹시라도 내가 이걸 잊어버린 거 아닌가 궁금할 때 있죠. 이 비유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꽉 잡으실 수 있어요. 또 그 뒤쪽으로 세상의 모든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혹시나 이렇게 이상하게 매번 내가 개념을 꼼꼼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에서 낚인다? 또는 함정, 몰랐던 단어가 또는 개념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서는 OX천재, 첫 문제의 OX문학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25학년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공부시키고 1년 동안 개념을 꾸준하게 유지되는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고등개념 패키지, 관리력 그리고 비유전 모의고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역 OX 아, 이거면 개념은 끝났다라고 봐요. 자, 이제 뒤에 기출문제는요. 선생님의 기출은 또 뒤쪽으로 기출만성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출은 자, 개념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기출은 첫 번째는 모든 기출이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이었던 개념들이 들어있는 교육청 기출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았던 유전 문제가 들어있는 구월평가원이랑 수록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까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방식에서의 정리정돈이죠. 소위 말하는 스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핵상부터 보겠다. 그 다음에 염색체 보겠다. 뭐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나름의 이 문제를 파악하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끔 만드는 거. 기출 완성에서는요. 선생님 특히나 스피드한 핵심 스피드 그리고 또 핵심 담아져 있는 이 이와 같은 기출 완성 그 강좌 안에서는 더더욱 스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전 문제, 기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지를 가득 담아져 있는 강좌가 바로 25학년도 기출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는요. 선생님의 킬더킬 이 킬더킬 안에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자체 제작 문제에 200문제 들어있고요. 200문제라고 얘기해서 7가지 주제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주제는 흥분의 존도, 근육 그리고 항상성 요즘에 호르몬이나 방어 이와 같은 문제 안에서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뒤로 이어져는 유전 유전 세포 주기나 아니면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병, 가계도까지 이와 같은 아주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주제에 관련돼서 자체 제작되어 있는 기출 문제 고난도 기출 문제까지 다 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엔젤을 찾기 마련이에요. 엔젤을 찾고 실모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실모를 보다가 나는 한 파트의 집중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엔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엔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제이자 강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1년에 전체 걸쳐서 벌써 이렇게 선생님이 눈앞에 쫙 그려지게 되는데요. 한 번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강좌를 넘어갈 때마다 한 시간 한 시간 매번 시기별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옆에서 딱 붙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없도록 모든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끌어당기는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좌를 통해서 만나도록 해요. 저는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